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회사를 맡은 EBS 장재혁입니다 총평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일단 시험 너무너무 고생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채점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어깨를 토닥토닥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몇 학년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언젠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직 수험생 아니에요 아직 고등학교 3학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틀린 문제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걸음이 될 거야 여러분의 국어실력을 한 단계 쭉 향상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틀린 문제 저와 함께 그리고 명지 선생님과 함께 잘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확인해가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저와 함께 일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국어실력을 올릴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화법 파트부터 나가야 되겠죠? 화법 첫 번째 세트 1번부터 3번 세트를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화법 지문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좀 기계적으로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화법 지문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글은 혹은 이 담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혹은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힌트를 줬지만 이 담화의 상황은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뭐라고 제시되어 있느냐 학생의 발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쫙쫙쫙 발표문에서 무엇이 중요한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발표자는 도대체 어떤 주제의 발표문을 준비했는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발표라고 하는 게 그냥 말만 쭉 하면 재미가 없다고 어떤 독특한 말하기 전략으로 발표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쵸 발표를 하기 전에 계획을 했을 거야 그 계획이 어떻게 실제 말하기 상황과 대응되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발표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담화의 상황인 경우에는 누가 나옵니까? 발표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문 빠르게 읽으면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 찾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동그라미입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민속놀이가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의 발표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곱 조각으로 만드는 즐거움 칠교놀이로 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일단 우리는 이 학생의 발표 주제로 칠교놀이라고 하는 민속놀이를 소개하는 발표를 준비했구나라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어렸을 때 이 칠교놀이라는 걸 실제로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꼬맹이들도 집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놀이 중에 하나인데 혹시 칠교놀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라면서 중요한 포인트 나왔어요 바로 뭐예요? 그냥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들어가면서 발표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중들이요? 예상대로 많지 않네요 즉 칠교놀이 돼서 잘 모르는 청중들이 훨씬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해가면서 발표를 진행해 나가는 독특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발표문에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칠교놀이는요 칠교라고 불리는 7개의 나무 조각으로 인물, 동물, 식물, 건축물 등의 모형을 그려놓은 칠교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놀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뭘 확인할 수 있죠? 칠교놀이라고 하는 건 일단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칠교놀이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설명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좀 확 와닿지 않잖아 그러니까 발표자가 뭘 준비했냐면 7조각에 칠교를 뭐 한대요?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준비했니? 그렇지 이 칠교놀이가 무엇인지 그 7조각 칠교에 실물을 준비했어 사람들에게 이게 칠교야 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아 저거 나 어렸을 때 본 것 같아 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훨씬 더 발표 내용에 집중하며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칠교인데요 칠교는 10cm 쯤 되는 10cm 쯤 되는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나무판을 크기가 각기 다른 직각선각형 5개, 정사각형 1개, 평행사변형 1개 이렇게 총 칠교니까 7조각으로 나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실물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칠교놀이에 방법을 그림으로 풀이한 책도 있대요 칠교회라고 하는 책까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이 칠교놀이라고 하는 것을 즐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발표의 내용 핵심 칠교가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말하기 전략 쓴 게 뭐가 있어요? 실물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발표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먼저 칠교놀이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발표 내용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칠교놀이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 거야? 동영상을 보여줄 거야 독특한 말하기 전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실제로 청중들과 시청을 했네요 방금 보신 동영상에서 칠교놀이의 중요한 규칙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발견하신 분 있을까요? 라면서 다시 질문 던지고 대답 듣는 걸 알 수 있어 네 많은 분이 다양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여러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무엇이냐 일곱 조각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칠교놀이의 방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말하기 전략까지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발표가 계속 이어져 칠교놀이는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보느냐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지문들을 보면서 가장 특이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지문으로 구현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시계를 봐요 발표자가 발표자가 시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오늘은 여럿이 칠교놀이를 하는 방법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발표와 관련된 외적 조건들이 있잖아 정해진 발표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시간을 확인해 가면서 무엇을 조정하는 거니 발표 내용을 조정하는 거야 한정된 발표 시간 내에 내용을 전달해야 되니까 사실 실제로 발표자가 준비를 하기에는 혼자서 칠교놀이를 하는 방법과 여럿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준비해왔겠죠 근데 그 중에서 소개는 뭘 하는 거야 시간 고려해서 여럿이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 명이 칠교놀이를 할 때에는 편을 나눠서 상대편이 칠교도에서 지정한 모형을 협동해 만들어요 칠교도는 문제도와 해답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 독특한 말하기 전략 한 가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 제시 상대편에서 토끼 만들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도에서 토끼 모형을 찾아서 만들고 이때 만들 땐 모든 조각을 쓰는 거야 만든 모형이 해답도와 같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제한된 시간 내에 모형을 맞추면 1점을 얻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를 얻지 못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진행을 해요 두 편 양쪽 중에서 먼저 목표 점수에 도달한 쪽이 놀이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 시선 놀이를 하는 방법 칠교놀이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발표의 마무리 부분으로 간다고 했을 것 같겠죠 지금까지 칠교놀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발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모의 한국민속예술사전에 민속놀이편을 참고했습니다 라면서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발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자료의 출처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자료 출처가 나왔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자료 일과 이와 같이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 발표문에 뭐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이 발표가 믿을만한 발표가 되는 거지 이 발표에 신뢰성이 높아진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네요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발표가 끝남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하면 과연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가 지금부터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한 가지만 고르는 문제야 1번 선택지 발표가 시작할 때 어디로 가야 돼 발표문의 초반부로 가는 겁니다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여러분 진행 순서 안내하고 있습니까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는 발표 시작할 때 없어 1번 옳지 않고 2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칠교놀이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할 때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빅금을 쳤죠 어디에 예를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빅금을 쳤네 예를 통해서 칠교놀이의 방법 여럿이서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2번이 답이네 3번 칠교놀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발표에 마무리 보는 뭐가 나와요 자료에 출처가 나왔다고 자 4번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칠교놀이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 인용된 부분 없죠 자 5번 칠교놀이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칠교놀이의 방법 그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긴 한데 발표긴 한데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2번 선지 골라낼 수 있을 거고 우리가 표시한 본문의 내용만 지문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2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기업부터 미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결국 이 작성한 메모가 뭐가 될까? 계획이 되겠죠 계획과 실제 말하기 활동을 대응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전형적인 유형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기업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발표라고 이야기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발표 장소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중은 출규놀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건 일단 계획 상황에서 가정을 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계에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야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실제 말하기 활동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택지 1번 기업부터 갑니다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를 위해 참고한 문헌을 밝힌다 여러분 어디에서? 발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 한국민속예술사전에 민속놀이편을 참고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 맞는 이야기네 자 2번 봅시다 니은 청중이 출규놀이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지시하며 설명한다 우리가 그 상황 분석했을 때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교실이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그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실제 말하기 활동에서 나타났네요 자 3번 디귿 7교놀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교의 실물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아까 7조각의 7교를 보여주면서 실물 제시했어요 3번 맞는 이야기 자 4번 리을 봅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발표한 내용의 분량을 조절한다 우리 아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시계를 보면서 아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럿이 7교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4번도 맞네 마지막 5번 미음 청중의 요청에 따라서 7교놀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소개한다 자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상호작용의 방법이 실제로 발표 상황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죠?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거였어요 청중이 요청을 해가지고 발표 내용 즉 7교놀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상호작용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던 지문 이 발표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5번이 옳지 않다 판단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 자 3번으로 가봅시다 발문 보면서 어떤 문제 유형인지 볼게요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서서 아까 세트를 쭉 보면서 담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라고 한다면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지 바로 3번 문제가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될 거야 학생 1부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볼게요 7교놀이 외에 선조들이 즐겨 행했던 민속놀이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발표자가 언급한 책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표 내용을 듣고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 자료를 혹은 추가한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매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학생 1이 되겠죠 그 다음 학생 2 볼게요 7교놀이 방법을 보니까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는 해당 모형의 문제도를 빨리 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7교놀이 방법 여럿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빨리 이기기 위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죠 따라서 본문에 없는 내용을 뭐하고 있니? 추론하고 있다고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보까지 찾아내면서 듣기 활동을 한 학생 2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 그 다음 학생 3 보자 7교의 크기가 작았다고 하는 걸 보니 소지하기가 편해 어디에서든 7교놀이를 할 수 있었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7교는요 10cm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cm쯤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지고 다닐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뭐했다? 추론하면서 발표를 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학생 1은요 학생 2와 달리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며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네 학생 1이요 내가 알고 있던 건 아 잘못됐네 이걸 수정해야 되겠어라고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답니까? 아니죠 궁금증이 생겨서 더 찾아봐야 되겠어 하는 게 학생 1의 태도잖아 1번 옳지 않아 2번 학생 2는요 학생 1과 달리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평가하며 들었다 발표 내용에는 없는 숨어있는 정보까지 찾아가면서 들은 사람이 학생 2가 되겠죠 3번 학생 3은요 학생 2와 달리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들었다 아니지 발표 내용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역시 숨어있는 정보를 찾고자 한 것이 바로 학생 3이 될 거야 3번 선지도 옳지 않네 4번과 5번 학생 1과 학생 3은요 모두 발표 이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학생 1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발표 이후에 어 나 더 찾아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학생 3 같은 경우는 아 나 무슨 일 해야지라고 떠올리면서 들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서 추론하면서 들었다 답은 5번 선지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가능해요 1번 2번 3번 문제 후딱 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9월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 9월이니까 전체 세트를 조망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독해를 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가면서 독해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쯤 됐으면 이제 우리 뭐 하자 아까도 얘기했죠 기계적으로 발표? 발표라면 이런 내용을 물어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합시다 4번에서 7번 문제 세트 우리가 흔히 화작이 융합된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법과 작문 모두가 다 한 대 세트에 묶여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머릿속에 역시 기계적으로 토론이라고 한다면 뭘 물어보느냐 토론은 일단 토론의 논제가 무엇인지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 각각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펼쳐내고 있는가 그럼 이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낙을 볼게요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신문에 실은 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음에 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여기 나와 있는 토론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글쓰기 작업의 자료가 되는 거야 혹은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토론의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본다면 토론이 찬반이 있으니까 이 찬반의 의견 중에서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독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토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에 뭐를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논제 확인했네 그럼 당연히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들 각각이 어떻게 주장과 근거를 펼쳐내고 있는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신 후에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즉 질문을 통해서 찬성 측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깨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반대 신문을 해주겠다고 사회자가 모를 토론의 진행 순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찬성 측에서는 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가 그 근거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트의 구성을 보니까 A라고 묶여있네? 이걸 가지고 묻는 문제가 분명 나오게 될 거야 가봅시다 저희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의 종이 투표 방식이죠 현재의 종이 투표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커서 이동이 어려운 계층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외출 자체가 제한된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뭐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 PC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온라인 투표가 사람들의 투표권 확대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거야 투표권 보장에 훨씬 더 유익한 방법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사례까지 들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국회의 경우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실제로 공직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나가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투표권을 보장한 결과 투표의 참여율도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자신들이 주장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말합니다 또한 종이 투표 대신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종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원이나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A 부분에서 찬성 측 입론을 합니다 왜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느냐 투표권 더 확대해서 보장할 수 있어 거기다가 인력 혹은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럼 이제 반대 측에서는 어떤 질문으로 반대 신문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반대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반대 이가 이런 말을 하네요 저희가 미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찬성 측의 입론에서 제시한 사례가 있었죠 동그라미국 이 동그라미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약 130만 명의 매우 작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로만 따지게 되면 우리가 약 40배 정도 더 큰 규모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동그라미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투표사들의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앞서 찬성 측이 입론에서 사례로 제시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너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는 답변을 해요 왜냐 인구의 규모가 아무리 많아진다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요 보안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온라인 투표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130만이든 130만 곱하기 40이든 어차피 온라인 투표는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원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동그라미국의 공직자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를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사회자가 말합니다 이번엔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신 후에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세요 라면서 토론을 진행해 나가고 있죠 자 반대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저희는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 왜 시기상조라고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도입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반대 측의 주장이에요 자 현재 투표율은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사전투표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시행되고 있어서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 대부분의 투표권이 어떻게 되고 있어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야 앞서 찬성 측에서 온라인 투표를 시작이 되면 투표권 훨씬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이미 잘 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근 공직자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자 이미 보장 잘 받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비율은 약 1.1%로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온라인 투표를 시행해가지고 어디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해도 투표율은 어떻게 될 거야 약 1.1% 정도밖에 안 오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온라인 투표가 종이 투표에 비해서 투표권 보장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해 여기다 별표 막 치세요 자 여기다 왜 별표를 막 쳐야 되느냐 여러분 앞으로 화법과 장문 어떤 글을 보든지 간에 지금 보는 것처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는 거지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 토론 상황에 찬성 측이 될 거야 찬성 측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온라인 투표가 투표권 보장에 훨씬 더 유리해 근데 반대 측에서도 그래 맞아 온라인 투표가 종이 투표에 비해서 투표권 보장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상대방 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는 대목이야 이걸 왜 제가 별표 여러 개 칠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문구는요 무조건 물어봐 선택지에서 무조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지금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선생님 문제 받지 않아요 아니야 나만 믿고 따라와요 막 표시해 놓으세요 막 표시해 놓고 무조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앞으로 어떤 질문을 이제 여러분이 독해 나가든지 간에 이런 식의 서술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 놓는 거 중요합니다 실제 투표율의 차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문조사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리 투표와 같은 부정 투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서 선거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려를 밝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또한 투표일에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하냐면 온라인 투표를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경우에 뭐가 오히려 선거 관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어서 경제적이지도 않다 우리 아까 앞서서 찬성 측에서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와 같은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서 찬성 측이 이제 반대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이 투표의 경우도 타인의 압박이나 회유,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에 대해서 강제 등으로 인해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아까 부정 투표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종이 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투표 방식에 대한 타인의 압박이나 회유가 발생한다면 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접속 권한만 가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가 선거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어떻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정확히 주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가에 나와 있는 토론 상황 찬성과 반대 의견이고 서로의 주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깨부수기 위해 깨기 위해서 질문까지 반대신문까지 던지는 작업을 여러분이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 토론을 실제로 참여해서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쓴 글이야 이 글이 도대체 토론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목은 이거예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갈까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까 토론 내용과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완기술의 발달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경우에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 상인 투표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직업군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모를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우리 토론의 찬성 측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도 사례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실제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동그라미 대학교가 있대요 동그라미 대학교의 경우에 투표율이 46%에서 80%로 상승을 했고 인근 세모대학교의 경우도 54%에서 81%로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선거에서 종이 투표 방식을 온라인 투표로 대체할 경우에 1인당 선거 관리 비용이 약 5천원에서 400원으로 줄어들어 공직자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사례들 혹은 자료들은요 모두 토론에 나오지 않은 거지 토론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를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내용 전환 그러면 토론에서 반대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언급도 등장하겠구나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투표가 온라인 투표에 보완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대리 투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지시되고 있다 우리 앞서 토론 상황의 반대 측 주장이었죠 대리 투표의 경우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어요 온라인 투표는 온라인 접속 권한만 갖게 되면 타인이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투표 과정에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투표한다고 생각을 해봐 지하철 같은 데서 타고 가면서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옆 사람을 이렇게 흐끔 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글쓴이의 견해 혹은 주장은 뭐냐면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접속 권한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성숙한 국민은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을 했던 토론에서 반대 측에서 주장을 했던 논리들 혹은 근거들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글쓴이 주장의 핵심은 뭐가 될까? 온라인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글쓴이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현재 종이 투표 방식을 지속하되 온라인 투표를 공직자 선거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제대로 된 글쓴이의 주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온라인 투표를 가자는 게 아닌가 봐 종이 투표 방식을 지속하면서 부분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해보자 공직자 선거의 두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기본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투표권도 최대한 보장할 수가 있어 물론 두 가지 방식을 운영하게 된다면 선거의 관리 비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과정에 의미를 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실제로 종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사전에 온라인 투표를 했는가 검토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도 들고 비용도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의미 있잖아 의미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산을 써서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해보자라고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A, B 4번 문제입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A와 B는 뭐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토론에서요 찬성 측의 입론과 반대 측의 입론에 A와 B가 이렇게 묶여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A는 찬성 측 입론, B는 반대 측 입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갑니다 A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온라인 투표의 시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사례 어떤 국가? 동그라미 국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맞는 내용 2번 갑니다 A는 종이 투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투표 방식이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는 감염병 등의 이유로 인해서 투표권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 3번 볼게요 B는 최근 실시된 공직자 선거의 투표율을 근거로 공직자 선거 투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 나 아까 무언가를 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까 비율 본 것 같다 1.1%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공직자 선거의 투표율이 제시된 게 아니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야 어떤 설문조사 결과냐면 내가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외적 요인에 의해서 투표를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1.1%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B의 내용이었다고요 따라서 지금 3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의 투표율을 근거로 투표하고 싶은 투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고 주장한다고 볼 수 없겠지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 그 다음 4번 봅시다 4번에서 말합니다 B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효과를 언급하며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인한 투표율 상승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죠 1.1% 정도에 되는 사람들만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외적 요인으로 못했어 그럼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을 때 약 1.1% 정도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4번 맞는 이야기 자 맞아 5번 A와 B는 모두 종이 투표의 대안으로 제시된 온라인 투표가 투표권 보장에 더 유리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A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해 라고 주장하는 게 A니까 근데 B는요 온라인 투표 굳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B의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하니까 체크해 라고 막 별표 아까 많이 쳤던 부분 그 부분이 뭐였어요? 분명 온라인 투표가 종이 투표에 비해서 투표권 보장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처럼 상대방의 주장의 내용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따라서 꼼꼼하게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 맞는 이야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은 몇 번? 3번 선지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 자 바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반대 신문 과정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생소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기 안에서 저는 약간 좀 포인트를 달리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혹시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서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건 진리 검증의 협력적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입론을 예측하여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입론을 경청한 후에 발언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질문하기도 한답니다 이때 질문자는요 자신의 주장이 아닌 상대방의 발언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답변을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을 통해 상대방 발언의 오류를 검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담화의 유형 중에서 토론이 아니라 면접이 나오는 경우에 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선택지에 등장하곤 하거든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예, 아니요 예스, 노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혹은 단답형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반대는 개방형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장황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질문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우리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자는 상대방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보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반대 2는 찬성일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답변을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을 통해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다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긴 해 동그라미 구구는 인구가 적고 우리나라는 아닌데 이거 사례로 적절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 근데 그 질문의 형식을 보세요 온라인 투표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뭐가 되는 거야 폐쇄형 질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1번이 적절한 선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 볼게요 반대 2는 찬성일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입론 내용을 예측하여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가 담긴 자료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 방금 전에 반대 2의 반대 신문 봤죠? 출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지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찬성일은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찬성 측 의견의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들어서 답변을 보충하고 있다 자 답변 어떻게 했어요? 원리는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들어가면서 답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 4번 찬성일은 반대 1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의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하며 반대 1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찬성일의 반대 신문이 무엇이었는지 잠깐만 볼게요 얼마든지 종이 투표의 경우에도 뭐 할 수가 있다 부정 투표 혹은 대리 투표와 같은 문제점 선거의 원칙에 입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 먼저 5번 반대 1은 찬성일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찬성일의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여서 찬성일 측과의 협력적 의사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여러분 답변할 때요 무관하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죠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온라인 투표가 이와 같은 부정 선거 선거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관련 있는 답변 그렇기 때문에 5번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답은 몇 번 제일 먼저 봤던 1번 선지가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나 학생의 글이 되겠죠 나의 장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전체 글의 내용이 쭉 떠올라야 될 거야 어떤 글이었어요 온라인 투표라고 하는 것을 종이 투표와 병행해서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번부터 볼게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장문 목적으로 설정했다 그렇죠 상대방에게 온라인 투표를 병행해서 도입해보자 라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되는 거야 1번 맞는 이야기 2번 공직자 선거 투표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지금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대안 필요해 아닙니다 3번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선택했다 매체가 뭐였죠? 우리 아까 제일 먼저 확인했던 걸 보게 되면 나는 학교 신문의 실은 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 이 강의를 함께 듣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 학교 신문이 있을 거예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입니까? 보통은 종이로 나오게 되잖아 종이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라고 볼 수가 없죠 4번 현재 투표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투표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는 글의 유형을 선택했다 설득하는 글이지 안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에요 5번 온라인 투표에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정하여서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이거죠 학교 신문이기 때문에 예상 독자는 누구야? 친구들이라고 친구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적절한 것은 1번 선치 자 7번으로 가봅시다 가의 토론 내용이 나의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아까 토론을 들은 청중 중에 한 명이 글을 작성한 거였잖아요 1번 갑시다 토론에서 언급된 두 입장 중 온라인 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의 발언 내용을 글의 천문단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천문단에서 확인을 했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경우에 뭐가 가능해?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1번 맞는 이야기 2번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두 대학교의 투표 변화 사례를 추가하여서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두 대학교 어떤 대학교? 동그라미대학 세모대학 3번 토론에서 언급된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온라인 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자, 글의 핵심은? 글쓴이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전면 도입 아니었어요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종이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어디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번 토론에서 언급된 두 입장 중 온라인 투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의 발언 내용을 반영하여서 온라인 투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대리 투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토론에서 선거 관리 비용과 관련해 언급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하여서 온라인 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자료가 나오긴 했어 비용과 관련된 자료 첫 단락에 나왔죠 온라인 투표로 대체할 경우에 1인당 선거 관리 비용이 5,000원에서 400원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언급되지 않은 자료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도입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인가요? 아니죠 대체잖아 전면 도입이라고요 분명히 글쓰이는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경우에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죠 선거 관리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 옳지 않겠죠 여러분 다음 몇 번? 5번 선지를 골라주면 된다 자 이제 우리 화작의 마지막 세트로 가봅시다 8번에서 10번 장문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교지 편집부의 요청에 따라서 뭐 한 거야?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지 편집부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사회의 기획연제와 관련하여서 공유경제를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의 현황, 공유경제의 의의와 전망을 포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집장이 요구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내용을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첫 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유경제란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활동을 의미합니다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말합니다 중고물품을 나눠 쓰는 것도 공유경제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첫 단락을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유경제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주체가 있대 그 주체는 누구냐면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다양할 수가 있고 공유경제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유형의 자원들도요 자동차 빈방, 옷, 전자기기 등과 같은 유형 자원뿐만 아니라 재능 및 지적재산과 같은 무형 자원까지도 공유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서 그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모를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편집자의 요구를, 편집장의 요구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요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공유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간의 법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도 미비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소유자는 이용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공유경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줄여가지고 사회 전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해당하겠고 따라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고요 뭐하는 거야 이용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을 합니다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친환경적이고 협력적인 공유경제를 통해서 보다 밝은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뭘 제시하고 있어요 전망까지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앞서 봤던 편집장이 요구하는 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단 담겨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읽어가지고 역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화작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요 문제가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어? 뭔가 답이 확 눈에 안 들어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구에서 기역부터 디귿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역은 뭐였냐면요 개 니은은 현황 디귿은 의의와 전망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개념 니은은 현황 디귿은 의의와 전망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했죠 1번부터 볼게요 공유경제의 어원을 밝히면서 그 개념을 제시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았어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것 같거든 근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 어원을 밝히면서 개념을 제시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고 그 다음 2번 니은 현황에 대한 이야기야 공유경제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원의 종류를 제시했다 그렇죠 유형의 자원이 있고 무형의 자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아 3번 공유경제의 이용현황을 자원을 공유하는 주체별로 제시했다 아까 나 주체받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두 번째 달러가 나오잖아 주체는 개인, 기업, 지자체 등 매우 다양하다고 이야기하죠 주체 나왔네 라고 해서 3번도 맞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주체별로 공유경제의 이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잖아 그게 아니죠 공유경제의 주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지 주체별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을 거 그 다음 4번 디귿 공유경제의 분야별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 전망은 나와요 마지막 달러기에 근데 뭐는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고 마지막 5번 공유경제의 효용을 보여주는 연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연구자료는 그래서 못 봤다고 따라서 여러분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면 몇 번을? 2번 선지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선택지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개념만 제시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원도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이제 9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은 초고를 쓴 학생이 교집 편집부에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고에 대한 검토 의견 중 A 요청에 따라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초고를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나 봐 그 요구가 바로 A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구에 맞춰서 첫 단락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 지금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단락과 수정 후가 되겠죠 수정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의 첫 단락을 비교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문장부터 볼게 공유경제란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공유경제의 개념은 그대로 살아있네 그 두 번째 문장을 봐봐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봤던 초고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 개념 이후에 중고 물품을 나눠 쓰는 것도 공유경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례가 나와있잖아 그 사례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 후에 지워졌다고 따라서 1, 2, 3번 중에 답이 있겠죠 사례를 삭제한다라는 요청에 따라서 실제 삭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자 다시 수정 후로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플랫폼의 발달 환경과 사회 문제를 고려하는 소비 문화와 맞물려서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확산되고 있는 뭘 제시하고 있니 일종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거야라고 말한다고요 수정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났다고요 자 뭘 추가해 준 거야 확산배경을 추가해 준 거야 따라서 답은 1, 2, 3번 중에 뭐가 됩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적절한 것은 3번 선지 골라주면 된다는 거 무엇이 수정 전이고 무엇이 수정 후인지만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그 차이점만 제대로 짚어준다면 답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화작의 마지막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가 아마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 화작세트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작문 파트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다채로운 추가자료가 보기에 나와있고 이 추가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프가 있다 그래프가 있으면 여러분 포인트 그래프의 제목을 잘 봐야 돼 그래프의 제목 우리 가의 1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국내 공유경제 규모라고 해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의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소비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고를 공유하는 경우에 새 상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량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제목을 봐야 그래프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신문자료가 나와있어요 신문기사가 나와있는데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모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예산을 활용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네모시 시민들은 누구나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그리고 관공서 주변의 자전거 무인대여소에서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정책은 환경개선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재향상이라는 공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네모시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교수의 인터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데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표방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점점 상업화되면서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대형 플랫폼을 선점한 공유경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일종의 문제점 지시하고 있어 그리고 말하기를 이용자 간의 거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을 비롯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과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인터뷰 자료가 되는 거야 우리 가에 나와있는 내용 그래프 두 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문기사 자료 그 다음에 인터뷰 자료까지의 의미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봅시다 가의 1을 활용해서 공유경제 규모의 성장 추세에 대해서 공유경제 활동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문단을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가의 첫 번째 그래프 매해 공유경제 규모 부가가치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문단에 나와있는 내용을 뒷받침 충분히 가능하겠네 자 2번 가의 2를 활용해서 공유경제 효과에 대해 새 상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할 때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3문단 뒷받침한다 그렇죠 그래프가 현저히 낮잖아 우리 중고를 공유하는 경우에 에너지 소비량도 탄소배출량도 낮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자 3번 나를 활용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주체의 다양화에 대해 개인간 공유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유경제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는 내용으로 이 문단을 구체화한다 우리 나에 나와있는 신문기사가 네모시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와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지자체가 효과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비교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나와있는 자료를 요렇게 활용하면 안될 겁니다 자 이제 4번과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다를 활용하여서 공유경제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경제 상업화가 비합리적인 소비와 시장 독점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이 문단을 구체화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초고의 이 문단에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있다라고 그리고 인터뷰 자료에서 그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 사례로 적절하죠 자 마지막 5번 다를 활용해서 협력적인 공유경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에 대해서 이용자 사이의 법적 다툼 있을 수 있어 근데 그에 대한 제도가 부족하다라고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따라서 3문단 구체화하는 거 적절합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몇 번 3번 선지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제 화법과 작문까지 해결을 했어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선생님이 짚어줬던 문제로 자주 쓰이는 정보의 유형 혹은 어떻게 선택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복습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법으로 갑시다 우리 1부에서는요 11번 12번 문제 세트 문법 세트와 함께 13번 문제까지를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11번 12번 문제를 보면서 이 1부와 2부 제가 이제 해설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렵게 풀었을 법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잘 됐다는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앞으로 3학년이 돼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 이 피동 표현과 그 다음에 함께 꼭 나오게 되는 사동 표현 우리 지금 지문에서 피동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피동과 사동에 대한 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이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볼게요 주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피동이라고 한다 자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능동문과 피동문이 교체될 때 바뀔 때에는 문장 성분 간의 이동이 일어나야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조금 있다가 문제 선택지에서 한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사례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피동은요 그게 피동사 피동과 아 혹은 어지다 아지다, 어지다와 같이 피동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피동사 피동은요 파생어인 피동사에 의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피동사의 피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피동사는 능동사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서 피동 전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어간 뒤에 피동의 저 어근 뒤에 피동의 전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건반을 누르다가 눌리다로 바뀌는 것처럼 동사의 불규칙 활용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 불규칙 활용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게 아니야 활용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서술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왜냐? 이 누르다가 눌리다로 표현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무엇과 관련해서 불규칙 활용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르 불규칙을 봤던 기억이 날 거야 르 불규칙 즉 이제 어간의 르로 끝나는 경우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아 나 어가 오는 경우에 어떻게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어가지고 활용이 되는 경우를 봤죠 어 선생님 그러면 이게 불규칙 활용 르 불규칙 활용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불규칙 활용 형태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형태라고 이야기할까 활용은 뭐예요? 그치?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서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지금 우린 파생적 피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어근 뒤에 접미사가 붙은 거라고 엄밀하게 활용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도 불규칙 활용의 형태처럼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르 불규칙 활용처럼 접미사가 붙었는데 그 접미사가 르 불규칙 활용의 형태처럼 이렇게 눌리다로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가 볼게요 그러나 모든 능동사가 피동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늘 가능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던지다 지키다와 같이 어간이 이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기 어렵다 거기다가 만나다 나 싸우다와 같이 대칭되는 대상이 필요해 나는 누구와 만나다 나는 누구와 싸우다 나와 그 누가 대응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대칭되는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도 역시 피동 접미사를 붙이기 어렵고 알다나 배우다와 같이 주체의 지각과 관련된 동사 등은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파생적 피동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우리 통사적 피동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아지다 어지다 피동은 동사 어간에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 어 그리고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한 아지다 어지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뭐라고 파생적 피동이 아닌 통사적 피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동사에 아지다 어지다가 결합되면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야 형용사의 경우에는 아지다 어지다가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동사화가 되어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사적 피동과 파생적 피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은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15세기로 갑니다 우리 중세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5세기 국어에서도요 피동 표현이 사용됐대 그럼 어떤 피동 표현이 사용이 되었을까 파생적 피동 우리 피동의 접미사가 붙어서 피동 표현을 만들어주기도 했다는데요 이 파생적 피동은 능동사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서 피동의 접미사 이, 희, 기가 붙어서 만들어졌대요 중세국어에 특징이야 이때 리을로 끝나는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 중세국어의 표기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연철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받침이 있다 그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다 그럼 어떻게 받침을 다음 음절 첫소리자로 넘겨서 적었잖아 그 이어졌기를 하지 않고 분철하여서 끊어졌기를 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동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거 중세국어시기에 어땠느냐 보조적 연결음이 아어와 보조공사 지다 아니야? 디다가 결합한 아디다 어디다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15세기 국어에서는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지 않고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현대국어보다 많이 존재했다라면서 중세국어의 특징도 간략하게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 11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겨워했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따라간다고 한다면 특히 앞에 나왔던 지문의 내용 중에서 현대국어의 피동 표현의 특징을 묻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볼게요 물건이 실리다는 피동사 파생이 동사의 불규칙 활용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실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물건이 실리다 우리 능동 표현으로 바꿔봐 물건을 싣다가 될 거야 마치 요 싣다라고 하는 용언이 활용될 때 디귿 불규칙 활용 우리 디귿 불규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어가 뒤에 어미로 오는 경우에 디귿이 리울로 바뀌어서 활용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실리다라는 형태로 활용이 되었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마치 디귿 불규칙 활용의 형태처럼 파생,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저렇게 피동사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 된다고 그 다음 2번 볼게요 소리가 작아지다는 용언의 어간에 아지다가 결합하여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네 어우 통사적 피동의 사례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걸 품사로 보게 됐을 때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사적 피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사에 아지다 어지다가 붙는 경우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아지다 어지다가 붙어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동사화가 돼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소리가 작아지다 작다라는 형용사의 아지다가 결합한 사례 따라서 형용사의 아지다가 결합했다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니 안 나타낸다고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는다 자 3번 줄이 꼬이다는 동사 어간 꼬에 피동의 전미사 이가 결합하여서 피동사로 파생되었다 그렇죠? 꼬다라고 하는 어간 꼬 이 어간이 어근이 돼서 피동 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바로 피동사로 파생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생적 피동이라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볼게요 경찰이 도둑을 잡다가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능동문 목적어는 뭡니까? 도둑 이 문장을요 여러분 피동문으로 바꿔봐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 잡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현재 시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가 된다고 하면요 원래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피동문의 뭐로 바뀐 겁니까 주어로 바뀌었다 자 마지막 5번 아버지와 담따는 대칭되는 대상이 필요한 동사로 피동 전미사와 결합하여 파생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와 담따라고 하게 되면 나와 아버지 대칭되는 대상이 필요해 이 경우는 파생적 피동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번도 맞는 이야기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몇 번? 2번 선지를 정확하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부터 D까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세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바로 위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서 선택지와 대응시켜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갑니다 A는 능동사 어간에 전미사 기가 결합하여서 피동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능동사 어간에 어근이 돼서 중세국어식에 피동의 전미사 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미사 기가 결합해서 피동사가 된 사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B는 파생적 피동이 일어난 단어가 아님에도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파생적 피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피동의 전미사가 붙어야 될 거야 중세국어식에 이, 희, 기가 있죠 근데 중세국어식에 전미사 결합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현대어풀이를 보게 되니까 산에 화산이 박히거늘 피동의 전미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 자 3번 C는 리엘로 끝나는 어간에 전미사 2가 결합한 후에 분철되어서 표기되었다 그렇죠 열, 이 결합을 했는데 어떻게 받침이 원래 위치에 그대로 표기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자 4번 볼게요 D는 동사어간 바사에 아디가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동사어간 바사에 어근이 되어서 아디가 결합을 해서 우리 중세국어식에 통사적 피동은 아디, 어디가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피동의 의미, 티끌이 되어서 부수어지거늘 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번도 적절 자 마지막 5번을 보면서 이것도 적절하네 라고 판단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왜냐? B와 아디는 모두 피동 전미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통사적 피동에 해당하는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B, 우리 피동 전미사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D같은 경우에도 아디가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 내용 맞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5번도 맞아 답 없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D같은 경우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B같은 경우는 피동의 전미사도 없고 아디나 어디도 없는 상태로 그냥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따라서 B를 통사적 피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야 답은 5번 선지 자 1부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아마 13번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우리 음운 변동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발문을 보니까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는 자음을 두 개 발음할 수 없어 따라서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다른 형태소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와 더불어서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게 되느냐 당만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에 비음화가 함께 일어나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막지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겹받침 중에 니을 탈락하고요 그리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최종 발음 막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역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 니은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사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면 돼? 분석하면 돼 자 지금부터 우리 선택지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기역에서 간만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기 위해선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 음절 비읍시오 겹받침 어떻게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음절 첫 소리 미음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일어나 그래서 간만이라고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기역의 사례로 적죠 자 니은 볼게요 흑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음절 리을 기역 겹받침 중에서 리을 탈락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고 남아있는 기역에 의해서 두 번째 음절 첫 소리 된소리되기 일어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사례도 적죠 일단 답은 몇 번 답은 1번 그럼 2번도 한번 쫙 분석해 볼게요 일른이라고 되어 있죠 일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리을 히읗 겹받침 두 번째 음절 첫 소리 자음 겹받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히읗이 탈락해서 자음군 단순화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리을에 의해서 두 번째 음절 첫 소리가 리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야 비음화가 아니라 유음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읍고도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읍고 잘 봐야 됩니다 리을 피읍이야 리을 탈락해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 자단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피읍은요 음절 끝에 있잖아 대표음 비읍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 끝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비읍에 의해서 두 번째 음절 첫 소리가 뭐가 됩니까 된소리되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2번 선지에 나와있는 사례들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3번 갈게요 덮지 덮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음절 피읍 발음할 수 없으니까 대표음 비읍으로 교체 음절 끝소리 규칙 확인할 수가 있고 바뀐 비읍에 의해서 두 번째 음절 첫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된소리로 교체 된소리되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밝혀볼게요 우리 친구들 밝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음군 단순화는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기역과 히읗이 어떻게 되는 거야 축약돼서 거센소리로 바뀌어서 밝혀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4번 갑니다 밤눈이라고 되어 있죠 밤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운 변동엔 뭐가 있을까 겹받침 리을 비읍 중에서 발음할 수 없으니까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음절 첫 소리에 의해서 비의마 일어나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기역의 사례로 일단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니은 한번 볼까? 니은에서 닥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 첫 번째 음절 받침이 쌍기역이야 아 쌍기역 중에서 기역 하나가 탈락했네라고 해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표기를 하거나 분석을 하면 틀리는 거야 쌍기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음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건 교체 즉 음 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뀐 기억에 의해서 두 번째 음절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돼 된소리되기 자 마지막 5번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젊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젊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운 변동 우리 친구들 잘 봐야 돼 왜냐면 젊어에서는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나거든 뭐가 일어나느냐 연음 겹받침 니음 미음 중에서 뭐가 미음이 다음 음절 첫소리로 넘어가서 발음이 된다고요 연음은 음운 변동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짤지가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된소리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 어간 받침 니음 미음이거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리을 비읍 중에서 이 비읍이 된소리되기의 원인이 되어줘야 돼 따라서 된소리되기 일어나서 두 번째 음절 첫소리가 찌 그러니까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겹받침 리을 비읍 중에서 뭐가 비읍이 탈락하게 되는 자음군 반순화가 일어난다라고 분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 적절한 것은 몇 번 선지가 된다 1번 선지가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만 찾지 말고 나머지도 어떻게 음 변동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검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와 함께 1부에서 13번 문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14번 문제부터 24번 문제까지는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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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